레블랑이네요 저만 들고 할까? 레블랑 만난지 너무 오래되서 뭐 들어야 되는지 까먹었네 그냥 저만 들고 하죠 레블랑 홍성훈의 공부교실 홍공 어...네 누구 킬이죠? 아하 가이사 다행히 살았네요 파이크는 뭐야 맞았으면 안됐는데 맞아버렸네 예측을 하고 뒤로 빠졌거든요 근데 오늘 집중이 잘 안된다 이걸 못 피했네 케이크로 뒷무빙 쳤는데 오늘 아메리카노를 맞춰서 그런가? 좀 아쉬운데 플레이가 상대도 점화라서 솔직히 급하게 할 필요 없을듯함 어제 포션 두개는 더 있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다 죽었네요 집갔다 왔구나 W도 실수했다 거의 좀 컨디션이 아닌데요 방운건 사실 크진 않은 다들 밀고 집가야 돼서 미안합시다 어? 퀘스트 아 방중댁까지 매자이 알겠습니다 도전 아이고 아이고 고마세요 153 4 3 행공이 좋다 아 아파 너블랑 점화가 빠졌나? 넘블한테 그것도 못봤네 빠졌어요 바로치고 모름 알겠습니다 빠졌겠죠 아마? 굿 이런거 좋죠 탈수 있을까요? 실패 저만은 안빠졌네요 오늘 뭔가 아메리카노를 마셔서 그런지 집중이 잘 안됨 킬링 믹스가 너무 많이 나온다 뭐야 여기 있는데요 에라이 헤헤헤헤헤헤헤 아 좀 애매하긴 한데 맞아야겠다 데카림이 안보여서 굳이 하지말죠 런블로 지금 가가지고 그건 귀환하는게 나을거 같은데 어 네 까비 아 좋은 듯함 어 제압볼드는 좋아요 이 틈에 나도 밀자 끝 맛있네요 괜찮아 괜찮아 낫배드 낫배드 낫배드요 아마도 오 센거 봐 뭐잉 띄안 이거는 잡을만하지 않나 이거는 싸워면 괜찮은거 같은데 나도 일단 가는 중 아이고 아 죽은 듯함 아깝다. 나 있을 때 같이 하지. 오 센거 봐. 데미지 뭐야 저거. 원콤이 나버리는데요? 먼저 탐. 도망가. 잡으렛. 잡았습니다. 헤카림이 안 보이는데요? 여기서 하면 좀 위험하지 않을까? 어? 헤카림이 되겠다. 어? 아. 아. 쉔궁 생각 아예 안 했음. 쉔궁 생각을 아예 안 해버렸는데요? 아이고 이런 일이. 쉔궁 딱 타지는 순간. 아 맞다. 딱 이 생각 밖에 안 든. 어? 아이고 파이크 궁이 안 맞았네? 아깝다. 아깝다. 다시 잘해보자. 펜 먼저. 들어왔거든요. 아닙니다. 사비 애매하긴 한데 근데 미드 쪽 더 하거나 바돈 가거나 둘 중 하나는 했어야 되는데 둘 다 못했네 좀 아쉽다 미안하죠 기릴리아 쪽 W로 좀 버틸 수 있나 애매하다는데 사비 끝까지 치진 않겠죠 상대도 힘아 있나 사이사또 아이고 와 좀 못했는데 그냥 다 됐네 아무튼 좋았습니다 기릴리아 화이팅 사비 아깝다 핸 그거 더 미는 건 좀 무리가 아니었을까요 근데 와 이건 너무 무리지 그거 왜 집에 안 갔어 친구야 깝이 어 조냐 누를걸 카이사한테 그냥 죽는구나 사비 누를까말까 고민하다가 아꼈거든요 아이고 이게 또 안 맞았네 사비 방금 왔는데 축제 분위기인가요 어 막 나쁘진 않습니다 상이 방금 다 죽었지만 그래도 나쁘진 않음 그래도 나쁘지 않은 아이고 사비 죽었음 와우 저걸 살려 장무 봐야될 것 같은데 아무리 봐도 장무를 먼저 가자 장무가 훨씬 중요하니까 사이사가 레오나 봐줬어야 됐을 것 같은데 왜 탑으로 갔지 뭐 더이야 좋지요 와 이걸 온다고 미친건가 그 제정신이신가요 이 친구 뭐야 그런쯤 아니지 않나 아론까지 바로 가져 아론 먹고 100회 뽑으면 안 죽는 사람이 없다 먹고 집 가 어 나도 나도 집 가야돼 듣던 중에 반가운 소리다 자 봤습니다 과연 와 너무 세다 지금 지금 한타하면 질 수가 없음 장도 있는데 풀템 카사딘 이거 못 맞거든요 아 메자이를 못 샀구나 다음에 샀죠 하하 안 먹고 있었네 왕관 없는 카이사 어떻게 살려고 절대 못 살지 와 이거는 좀 아니지 않나요 좋아하세요 하하하하 카이사도 다네요 들어와야지 카리타야 안 들어오면 그대로 진다고 하하하하 이지 하하하하 화장실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왕랑12님 세로로 엄둔식을 오늘 진짜 한 번 더 느낍니다 제가 예전에도 아메리카노를 마시고 방송을 한번 해봤거든요 그때도 손이 덜덜 떨려서 노를 되게 못했는데 오늘도 그렇네 예전에는 카페인 많이 마셔도 잠도 잘 자고 그랬거든요 몇 년간 커피를 안 먹다보니까 각성효과가 많이 나오는 거 같아 미션 어차피 싸울때까지 안 끌거니까 일단 성공하죠 오케이 그럼 일단 제가 꼭 성공 한번 해보겠습니다 방정때까지 메자이 풀스틱하면 되는 거니까 성공 감사합니다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 힝힝 고 است 성공해보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니달리 뽀뽀와 제이스가 동시에 나왔다는거는 서폿 뽀뽀인가? 탑 제이스에 서폿 니달리임 서폿 니달리가 맞으면 50억 드리겠습니다. 그건 있지도 않은 서폿 뽀뽑입니다. 어? 아니 잠깐만요. 상대 그 니달리가 칼바람으로 착각하고 온거 같은데요? 니달리 서폿 같은데 50억 주세요. 아 네 보내드렸습니다. 어? 스택 좀 쌓자. 여기서 하나만 더 잡아줘 곧 아 미션 성공 네. 다 성공했네요. 미션 성공 니달리는 쉬었다 오자. 쉬었다 오자 니달리야. 너 안되겠다. 개준리로 아 late 가는 hatte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